상상을 해봐야 하고 내 손이 이 케이크 색이랑 비슷하잖아 느껴져? 야! 훨씬 늦지 않냐? 구성이 다 다르죠 지금 출제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입을 들어야 돼 문제가 뭐였죠? 이거 케이크 근데 케이크가 두 종류가 있어 딸기 초코 케이크 하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두 종류를 줬단 말이야 그 하나만 내면 되는데 쌤이 하필 이미 두 개를 내가지고 어지럽게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야 문제를 그리고 그 색 차이가 얼마나 심해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까매 그러면 화면 안에 막 여기저기 이렇게 넣으면 얼마나 어지럽겠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구성하기 전에 생각은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생각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 화면 전체가 채색이 되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될지 이것은 아직 되게 어려워 사실 뭔가 채색을 해봐야지 느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오늘 그림들은 채색이 나온 거잖아 이걸 보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해가 되게끔 그리고 케이크 말고 또 뭐가 있지? 이런 색 리본 있지 그리고 실톱이 있어 내가 항상 얘기한 게 뭐죠? 물성을 생각할 때 물론 케이크가 으스러지거나 잘리거나 이런 거 당연히 어울리잖아 그런데 물체의 연출은 물체와 물체가 만났을 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지기가 쉽다고 했어 그러면 실톱이란 거는 기능적인 물성이 있는 거잖아 이제 실톱 같은 경우는 이 케이크를 자르기가 쉽단 말이야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출하면 되게 어울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평가자로 하여금 아 얘는 이런 물성을 잘 활용했네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는 이제 너희가 생각을 할 거 같아 그 정도는 많이 해봤으니까 충분히 생각을 할 거 같은데 그래서 뭐 잘랐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죠? 이 친구는 또 얘를 잘랐네 조금 자른 애가 있고 많이 자른 애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이것은 과한 연출인가? 선생님 누가 케이크를 이렇게 잘라 먹어요? 안 자르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뭐 톱이 나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 칼 같은 건 이런 절단하는 물체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듯이 고유명도의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물체가 나왔단 말이야 하나는 되게 하얗고 하나는 되게 까맣하고 그 경우에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화면이 많이 산만해 보이지 않는가가 중요할 거 같아 이 그림에서 예를 들면서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구성, 이 구성 비슷하죠? 이것은 바닥이 있네? 이것은 탑뷰고 얘는 바닥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주제부를 이렇게 하얗게 썼죠 주제부를 하얗게 썼어요 이 친구는 이곳이 어느 정도 되게 명확해 보이지 않아? 되게 많이 넣었는데도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까 컬러 얘기할 때도 했듯이 주변에 무엇이 오는가에 따라서 화면이 정리가 돼 보이고 안 돼 보인 거가 달라진다고 그럼 봐 하얗지 까맣지 다시 하얗잖아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 보인다고 이 영역이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크게 명도 대비되는 까만 거 딱 넣어주고 형태적으로도 흐름이 이쪽으로 지금 다 어느 정도 쏠리고 있지 그리고 하나 더 직선적으로 몰아주고 직선적으로 몰아주고 다시 곡선적으로 와주는 것도 있어 직선 곡선을 같이 써준다고 단조롭지 않게 오케이 같이 써줘도 그게 한 방향으로 가면 어지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직선 곡선을 같이 써도 한 방향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하얗지 얘는 배경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 거야 누른 거라고 얘를 일부러 아주 하얗게 그리고 뒤에 이 실톱의 손잡이를 까맣게 아예 눌러버리고 아예 까맣고 하얗고 얘가 이제 예쁜 딸기가 딱 나오니까 집중이 돼 보이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집중시켜 줄 때 쓴 방법도 이렇게 흘러오는 케이크 조각도 있지만 이렇게 곡선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중을 시켜 준다고 근데 방향성에 한 방향성으로 가니까 방향성에 한 방향성으로 가니까 안 어지러워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데 자 얘는 구성이 다르죠 이 두 아이 위에 얘랑 다르단 말이야 구성이 슬라이스 쳐는데 얘는 안 쳤네 일단 이거 보면 어때 자 얘는 어떤 의도로 가는 거야 크기 대비로 가는 느낌이지 이쪽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고 케이크가 쌓여져 있는 게 그리고 여기 딱 작은데 내가 주제부가 작아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주변을 가만 놔두면 안 돼 더 큰 대비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게 없을 거면 선적인 걸 더 과하게 해주던가 이게 작은 걸 얘가 작아지면서 이 힘이 없어진 거를 다른 힘으로 채워 넣어줘야 된다고 그 방법의 예시를 내가 되게 여러 번 얘기했어 근데 이제 민석이는 그 방법을 쓴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눌리니까 어쨌든 이게 작지만 아 이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괜찮아 그리고 어둡잖아 얘만 딱 하얗지 그럼 이게 닭 속의 학인 거야 이게 공개 일학이 될 수 있는 거지 너무 쉽나?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쉬워? 근데 스케줄을 왜 어쨌든 여기 있는 선적인 것도 있죠 얘기도? 그치? 원리 똑같지? 이거는 얘는 조금 혼재돼 있네? 얘는 조금 섞여 있잖아 얘도 이렇게 선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 주제부 쪽으로 그치? 선 이렇게 아름답게 잘 썼고 거기에 딱 집중되는 딸기 있고 이렇게 하얗고 까맣고 이렇게 해서 대비되게 표현했는데 나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차라리 좀 하얘으면 얘가 훨씬 잘 보였을 것 같거든? 상상을 해봐 하얗다고 내 손이 이 케이크색이랑 비슷하잖아 느껴져? 야 훨씬 낫지 않냐? 훨씬 낫지? 그리고 이걸 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 이해 돼? 그래서 그 명함의 상대성이라는 거 전체적인 명함의 계획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명료해 보이고 좋지 오늘 강평 내용은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돼 알겠지?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어떤데? 표현력이 좋아서 좋아 보이는 그림이야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어지러워 표현력은 좋지만 명함 배치가 조형적으로는 조금 어지러워 보인다고 왜? 하얗고 얘도 하얗고 뒤에도 하얗고 다 대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다 대비가 많이 일어나잖아 여기서 다 튄다고 물론 얘를 잘 그리고 이 케이크 정말 이 어둠에서 약간 빛나는 것처럼 이것도 표현 잘하고 이래서 우와 크기 대비도 넣었어 괜찮아 그렇지만 이 명함 정리가 조금 안 되면서 어지러워 보여서 난 차라리 이 뒤쪽을 살짝 이렇게 더 누르거나 하는 식으로라도 정리를 더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 이걸 명함은 빛을 오는 걸로 해서 우리가 더 누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쉽지 배경이 하얘니까 이걸 까만 걸로 해서 한 거야 그리고 얘도 이제 하얗게 처리했지 얘가 까맣기 때문에 칠톱을 일부러 톱 무채색도 어때? 이 케이크 옆에 어떤 색의 케이크 옆에 톱이 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무채색이기 때문에 얘를 어둡게 처리할 수도 있고 밝게 처리할 수도 있어 하얗게 했지 까맣게 했지 얘가 하얘니까 까맣게 한 거야 얘도 되게 하얗고 뽀샤시해서 좋지 느낌이 멀리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잘 보인단 말이야 얘만 하얗잖아 이 뽀얀 핑크빛이 살짝 도는 이 흰색이 되게 빛나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뻐 보이는 거라고 그만큼 채색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옆으로 왔을 때 이것은 어때? 같은 케이크를 그렸지 같은 케이크를 그렸지 근데 얘는 일부러 살짝 핑크빛 생크림으로 했네? 나는 흰 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 상상을 해봐 내가 여기 화이트를 칠할 수는 없으니까 흰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지 그럼 훨씬 더 이 빨강이 잘 보인다고 딸기가 얘랑도 더 대비돼 보이고 빨강 여기도 있잖아 다 빨강 여기 다 충분히 있는데 얘는 그럼 하얗게 남겨두는 게 오히려 이 서로를 도와주는 거라고 얘는 서로를 충분히 도와주지 딸기야 이 하얀색 크림이 충분히 도와준단 말이야 톱과 이 하얀색 크림도 톱이 어두우니까 서로가 충분히 도와준단 말이야 도와주지 못해 왜? 얘도 빨갛고 딸기도 빨개 옆에 이 끈도 있어 빨간 그럼 어때? 조금 어지러워 보이는 거야 항상 그것을 계획을 잘해야 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이 딸기를 주제부로 포인트로 딱 잡으려고 한 거잖아 다른 그림들보다 이 딸기를 좀 크고 예쁘게 그려가지고 이것이 잘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의 영역과 밑의 영역이 조금 더 분리돼 보였으면 좋았을 거 같아 그러니까 연결은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다 붙어 보여가지고 약간 답답해 보이거든 그 말이 뭐냐면 이 딸기를 네가 공개일학으로 쓸 거면 이쪽을 더 이 딸기를 느낄 수 있게 좀 더 여백을 줬어야 된다고 봐 나는 그리고 연결되는 건 여기 옆에서 살짝만 해줘도 됐어 여기가 이 끈으로 다 뭉쳐버리면서 여기랑 다 붙어버리면서 이것들이 내가 항상 있고 없고 있어라 얘기하잖아 그래야 잘 느껴진다고 있고 있고 있으니까 서로를 도와주지 못하는 느낌이 살짝 있는 거야 오케이 허연 걸로 이렇게 조금 하면 빨개가 딱 보이잖아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훨씬 더 명쾌하고 좋았을 그림일 거 같아 나머지 그림들의 문제점도 다 비슷하게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일로 쭉 내려가는 이제 구도인데 어쨌든 얘도 나는 좀 더 그런 대비감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명함에 근데 이제 얘가 비슷하니까 살짝 붙어보이는 약간 아쉽고 크기가 이제 너무 작아서 좀 더 커지고 딸기도 조금 더 크게 그렸으면 이게 더 생동감 있어 보이고 좋았을 것 같아요 얘 봐라 까맣게 그리는데 까맣게 너무 그리니까 이게 좀 붙어보이는 것 같아 얘라도 하얘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고 그래도 괜찮아 이거 같은 경우는 핑크색 이것을 주제부로 딱 쓰겠다 이게 괜찮은데 조금 더 여기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 이제 하얗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눌러가지고 약간 어두운 게 있고 얘가 딱 하얀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그림자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연하게 하고 차라리 앞에 이렇게 생크림 있잖아 이거를 조금 더 확 잡아가지고 더 잘 보이게 그려줬으면 좀 더 정리가 되어 보였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구성들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그냥 주제부 구성이죠 그치 얘들아 자 봐봐 이 네 가지 그림 내가 주제부 구성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 주제부 구성을 내가 선택을 했다면 확실하게 하라고 주제부를 크게 해서 정말 잘 그리는 방법으로 하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얘가 되게 크게 들어오지 그 딸기도 큼지막하고 이러니까 이거 자체로 해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얘는 어느 정도 괜찮죠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주변에 게 이제 어두운 초콜릿 케이크이고 초콜릿 케이크이고 얘만 딱 하얗게 어느 정도 뽀샤샤하게 그리니까 작지 않게 크게 이렇게 그리니까 괜찮다고 해결된 그림이고 얘도 어때? 얘도 괜찮아 되게 스탠다드하게 구성을 잘 했단 말이야 물론 주제부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 단계도 그루핑 돼서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그룹 주제부에 있는 그룹 잘 느껴지고 그래서 이것도 무난하게 해서 완성을 잘 한 그림이야 근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얘가 좀 까맣게 잘 잡아서 보이긴 한데 주제부 크기가 어때? 다른 거 위에서 멀리서 보면 좀 작아 보인다 그래서 이걸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주제부 구성을 내가 선택을 했다면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구성은 내 의도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내 의도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고 이런 구성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라 내가 어떤 구성 의도나 컨셉을 가지고 갈 거면 확실하게 해라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뭘 보고 선택을 한다? 소재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야 그 소재에서 느껴지는 감성과 물성이 있잖아 그게 나왔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재료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고 아 그러면 이런 구성으로 연출하면 되게 재밌고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